한 인간이 어떻게 조단이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울리니까 버는 거야. 30대 백수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자를 하다가 회사에서 짤리고 그 후 8개월 동안 쉬고 있습니다. 동력을 살리려고 이직에 도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아서 백수 상태인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클래니 회장님을 알고 나서 돈과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바칠 만한 분야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기를 타지 않고 자본금이 적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시작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자, 온라인 셀러 등 돈 버는 방법들을 다양하지만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회장님처럼 좋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리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찾았던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아시아 음식이에요. 유럽에서 진짜 25년 거의 30년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주로 먹고 싶은 음식은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아시아 음식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피자를 한다면 이태리아한테 질 거고 프랑스 음식을 한다면 프랑스 사람한테 질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경기 안 타는 일을 하고 싶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밥 도시작집, 김밥 도시작집을 차리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좋아하는데 음식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식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재미있게 하는 법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아시아 음식을 좋아해도 하루에 막 12시간씩 서가지고 김밥을 말고 있어봐요. 이런 걸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좋아하도록 일단 내가 뭔가를 찾았어 좋은 것을. 아시아 음식이라는 것을 하나를 끈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좋아하게 하죠? 어떻게 12시간씩 서서 일해도 이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거죠.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한식을 좋아해. 김밥을 좋아하고 회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만들어보기로 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서가지고 그 회를 뜨고 연어를 잡고 김밥을 마는 일을 정말 좋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체력이 힘들어서 너무 체력이 힘들어가지고 오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관리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고요. 그 외에 그 일 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내가 다른 일을 내려놓고요. 그 일을 정말 재미있게 좋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를 연구를 했어요. 제가 세계여행을 하다보면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스피치도 많이 했었어요. 가는 나라마다 찾아가서 도움도 주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너희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러 가서 물어보면 야 너희 꿈이 있니? 꿈이 없다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구는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르기 때문에 무동력 배는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한 32대의 배 정도가 그 배에 탄 애들을 다 모아놓고 걔네들한테 너는 좋아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전 돌고래를 좋아해요. 저는 바다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돌고래를 그러면 저 얼만큼 좋아하느냐지. 먹는 거를 그럼 얼만큼 좋아하느냐죠. 돌고래랑 네가 하루에 8시간씩 매일 놀라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시는 것을 찾을 때요. 진짜 남들보다 10배의 그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분이 백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든 진짜 돈 버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20살이 넘었으면요. 멈추지 말아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숨 쉬듯이 일도 해야 된다. 어떤 운동을 할까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 더 좋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까 좋아하는 일 안 좋아하는 일 이런 것은 진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멈추고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도 실행을 못 지킬 확률이 굉장히 많아. 사실 실행력이 떨어져서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을 하시면서 해야 된다. 진짜 일이 없으면 아무거나 진짜 다 트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 캐셔를 하시든 무슨 일이든 간에 일단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시면서 이직을 또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을 찾았어도 실행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돈을 벌면서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시아 음식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아시아 음식을 좋아요. 라고 말을 하죠. 막 아프리카 음식이라든지 막 인도 음식이라든지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도 굉장히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서 아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돼. 진짜 가만히 앉아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해봐야 돼. 해봐야. 그리고 2천만 원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돈을 안 까먹고 돈을 불려나가면서 그 돈이 계속 끌 수 있도록 작은 돈들은요. 큰 돈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자석이나 마찬가지야. 큰 거에 끌어들여요. 작은 그런 냇가에서 호수로 물이 몰리듯이 돈도 몰려요. 한 인간이 어떻게 조단이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몰리니까 버는 거야. 그래서 일단 돈 버는 일을 하시면서 돈을 막 뭉쳐야 돼. 많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진짜 1억 1억을 한번 벌어보면요. 10억이 멀지 않아요. 10억을 한번 벌어본 사람은 100억이 멀지 않고 100억을 벌어보면 100억에서 1천억이 또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1억이 없으면 어떻게 10억을 벌고 어떻게 벌고 너무 큰 거 같죠. 근데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했는데 거길 딱 가고 보니까 어? 저는 300억이 꿈의 숫자였거든요. 300억을 벌고 보니까 3천억 3천억을 벌고 보니까 또 조단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냐면요. 지금 하는 일이 잘 생각해보면 내가 과거에 매일 결단하고 결단하고 결단한 것 중에 결단한 거가 오늘의 나거든요. 그게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던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때 내가 이거를 선택할 때에는 분명히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시작했단 말이지.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또는 더 좋아하는 일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더 좋아하는 일도 지속차다 보면 안 좋아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골프를 내가 진짜 좋아해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골프를 막 열심히 치다 보면 이 골프도 내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치는 것처럼 골프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일 더 좋아하는 일을 찾기 전까지는 지금 좋아하는 일에 미쳐보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더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하면 되지만 못 찾을 경우에는 지금 좋아하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언젠가는 좋아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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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